한글자막 by 한효정 조형물이나 관광지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사 날에서는요. 애물단지로 전락한 포항시의 관광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전주형 포항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주일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시사 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도시의 관광 명소 그리고 조형물이라고 하면 세금으로 만들어지죠. 많은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를 찾는 분들은 한 번씩 눈에 띌 거고 아마 포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매일같이 눈에 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도시의 흉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포항 곳곳에 설치된 워터폴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워터폴리 하면 시민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포항의 워터폴리는 영일대 해수욕장의 영일대폴리, 송도해수욕장의 송도폴리, 포항해양경비센터 인근의 형상강폴리, 동빈내양일원의 갈매기폴리 2개소, 형상강일원의 민들레폴리 2개소, 그리고 물비마루폴리 등으로 총 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항 워터폴리는 도심 내 해양관광 이용에 필요한 연결 포인트 거점 구축과 이동 거점별 안내, 휴게 공간 확충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8개 폴리를 조성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두 가지 면이 좀 생소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폴리가 뭔지 좀 헷갈리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8군데나 워터폴리라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김준휘 교수님께서 폴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폴리가 어떤 의미냐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곤란한 게 폴리라는 의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 자체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유럽식 정원들 많이 가보셨죠. 그 유럽식 정원을 가보시다 보면 그리스 로마 양식의 어떤 신전과 같은 건물이 있기도 하고 또 망루, 성탑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냥 조형물에 불과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 건물은 아니면서 장식용으로만 쓰고 있는 구조물, 그런 걸 폴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폴리가 또 현대적으로 사실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유명한 공원에 있습니다. 빌렛드 공원이라고. 빌렛드 공원에서 쭈미, 베르나르 쭈미라는 작가가 초대되어서 거기에 여러 개의 폴리를 만들면서 그걸 통해서 이 공원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를 했죠. 그러면서 이 폴리라는 것들이 또 현대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쓰이게 됐는데 또 그러다 오사카 박람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축 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여기저기서 폴리라는 이름으로 시민 공간도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예술 작품도 만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포항에 스틸아트 페스티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틸아트 작품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다 폴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도시 공공공간에다가 작품을 놓고 조형물을 놓고 예술 작품을 놓는다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이 유명한 작가가 만들었다. 또 도면상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고 아름다운데 실제 도시 공간에다가 그걸 설치하고 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미술관이 전시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가 뜨고 지죠. 또 사계절이 변하죠. 그리고 주변에 도시 환경이라는 여건이 있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그걸 그 작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단순히 관광지로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시각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결국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터폴리 포항에 8개가 있고 50억이 들었다고 했어요.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른 간담회도 열린 것을 알고 있는데 간담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고요. 실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영일대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동선 연결의 부족 철구조물의 철거,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의 부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상강 분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를 좀 폐쇄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송도폴리의 경우는 특별한 주문은 없었는데 외벽에 어떤 치를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끌거나 정비가 너무 안 돼서 환경이 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하라 그 정도 주문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주문들이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조형물은 애초에 잘 지어야 하는데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찾는 방문객이 극소수입니다. 계속적으로 유지 비용은 들어가는데 활성화를 한다면 또다시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좀 더 고민을 하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작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활성화 방안이 나왔고 그런데 활성화 방안들은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세금 두려고 해도 세금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짚어지셨는데 어떻게 전문가로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동안 스틸아트 페스티벌로 많은 구조물 작품도 설치했고 또 폴리들도 많이 설치가 되었고 일반인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의미인지 뒤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시대에 만든 여러 작품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포항시 해변경관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한번 디자인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스틸아트 페스티벌 그 외에 기타 작품들 그다음에 폴리 그런 것들의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리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들게 되네요. 이번에 이야기해 볼 곳은요. 굉장히 많은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2017년 1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캐릭터 해상공원입니다. 동빈 내양을 지나가는 우리 포항 시민들은 누구나 아마 매일같이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철용규 기자가 전해 주실까요? 아마 포항 시민분들께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캐릭터 해상공원이 본격적으로 완공된 게 2017년 9월이었습니다. 1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쉼터이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애초에 기대를 했었는데 시기가 2017년 9월이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포항 지진 때문에 애초에 기획했던 것들을 좀 해보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이걸 같이 즐길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거의 개장하고 한 몇 년 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조형물들, 캐릭터들은 또 녹이 슬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여겨졌고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만화 캐릭터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은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돈을 많이 들였는데 철거도 못하고 기존에 유지 보수한다거나 이런 걸 손대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사실 너무나 포항시를 찾는 관광객분들이나 포항 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눈에 잘 띄는 곳이 있어요. 이게 또 동빈내양에 있기도 하고 송도의 수육장과 영일대의 수육장 그리고 죽도시장 딱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을 다니시는 분들은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김주일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보세요? 사실 포항으로서 해상공원이라는 네이밍은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았으니까 이 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거든요. 글쎄요.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좀 때를 결정적으로 때를 좀 잘못 만났다. 사실 포항이 수변 공간이라든가 해변의 어떤 레저 공간들 이런 것들을 막 펼쳐나가는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팬데믹을 맞고 그래서 좀 때가 좋지 않았던 그런 단점은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저는 하나만 딱 꼽자라고 하면 접근성 부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캐릭터 공원, 해상공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또 캐릭터를 주로 보고 싶어하는 층들은 유소년, 어린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이들은 사실은 쉽게 차를 운전하거나 그런 것들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치고는 좀 외곽에 있고 대중교통이 접근 가능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접근성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정위원님께서는 급감의 원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먼저 위치 선정에 있어서 동빈 내항의 조류 흐름을 막음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끼고 그다음에 따개비가 발생하고 부유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근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한 3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려던 프로그램이 무대 조명, 음악, 군수소 등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계속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되었고 또 악취가 발생하고 오염이, 환경 오염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이 위치 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기획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에 이어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보태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의원님께서 지금 입지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에서는 사실 공원을 2차적인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2차적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들이기에는 좀 부족한데 다른 상업이라든가 업무 기능하고 잘 결합되면 그런 1차 기능들하고 결합되면 굉장히 활성화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해상공원이 아무리 유리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주변 지역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주변 지역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동빈 내양으로 도시권하고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주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주거지 그다음에 창고 건물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상 섬에서 도심권으로 강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 이제 꿈틀로 문화예술 창작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로부터 섬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두 개 간의 서로 간에 연결돼서 좀 이용자들이 오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큰 도시 차원의 계획을 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캐릭터 해상공원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은 너무 캐릭터가 좀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캐릭터 해상공원 같은 경우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사실 해상공원이면 그 수변 공간이 아름답고 수변 공간에서 물을 즐기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공원이 사실은 매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뒤에 캐릭터가 그것들을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변 공간으로서 아름다움, 그 매력이 좀 적었기 때문에 결국 캐릭터라는 것들도 좀 추라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캐릭터 해상공원이 아니라 캐릭터가 있는 해상공원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떡하냐라는 질문이 남은 거예요, 의원님. 사실 이거 포항 시민들도 그렇고 다닐 때마다 저거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수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 혈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현재 지금 계속 잘못된 입지선정, 빈약한 콘텐츠, 시설물 정비 미흡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시에서는 차라리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못할 거면 걷어내라 그런 주문까지도 있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검토하기도 했었는데 또 문화재단에서는 사실상 수탁 불가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치된 상태로 계속적이 매년 1년에 1억 정도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에서 입장에서는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해상공원 활성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또 의뢰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해상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예정이라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1억 원 정도는 쓸 수밖에 없고 근데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하면 또 용역비도 들어갈 테고 근데 이 흉물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해상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더라도 이 캐릭터들은 빠르게 철수시키는 게 좀 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포항 시민들도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이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캐릭터를 보러 포항 바깥에서 야 저 캐릭터들 보러 우리가 포항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포항을 딱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캐릭터도 굳이 아닌데 이 캐릭터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다만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좀 홀가분하게 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는 좀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조형물부터라도 차근차근 철거의 수수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신호 기자의 입장이었고요. 김지우 교수님도 사실 포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자주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교수님으로서 그래서 공원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특정한 연령계층이 아니고 다양한 연령계층들이 다 부모들도 가면 예를 들어서 이용할 만한 거리가 있고 또는 노령층들도 가면 이용할 만한 거리가 있고 한 공원을 이렇게 여러 세대가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사실 각광을 봤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위주로 너무 특화되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가 가야 되고 그런데 어린이가 가지 않으면 텅 비어버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세대들이 거기 갔을 때 뭔가 누릴 게 있고 거기에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담는 쪽으로 새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방치된 지 수년이 됐거든요. 어느 쪽이 됐든 조금 조석한 활성 방안 혹은 철거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애물단지로 전락한 포항의 관광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항의 애물단지 혈세 낭비 관광지 하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마을 덕실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지영 의원님께 좀 들어볼까요? 덕실마을에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념사업으로 덕실관, 덕실마을 고향집, 덕실생태문화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실관 건립에 55억,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에 65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덕실마을 고향집은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덕실마을 조성에 총 11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기념관을 포항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덕실마을에 대해서 공론화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덕실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전직 대통령인데 이게 시민들의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금은 추앙하는 쪽으로 기념관이 만들어지다 보니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포항 시민들의 의견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부터 저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총 조성비가 115억 원 그리고 매년 1억 원 정도의 운영관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포항에만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몇 곳도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곳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다른 곳을 가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고향마을에 생가랄까 그런 곳이 꼭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 컨벤션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또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고향시에 있는 사저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봉하마을. 봉하마을 가보면 기념관이라기보다는 그 마을 전체가 일종의 어떤 테마파크처럼 되어 있고요. 좀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과 관련된 특별한 콘텐츠 또는 그들이 이렇게 정치적 역정을 가지던 곳 그런 곳을 위주로 오히려 이렇게 활동 무대가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 꼭 고향에 있는 생가 형태로만 꼭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을 때 덕실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더 전시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7번 국도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좋은 국도입니까? 그런데 7번 국도하고 덕실관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시관은 좀 뭐랄까? 휴게시설을 겸해서 7번 국도 가까이에다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로부터 자연스럽게 덕실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마을에 기념관을 특별히 둔다기보다는 그 마을 자체를 이렇게 풍성하게 어떤 대통령을 기념할 수 있는 좋은 마을로 만든다라든가 그런 개념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곳의 기념관과는 좀 다르게 덕실 마을은 유일하게 재임 중에 만들어진 기념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현재 기념관으로 조성돼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다섯 분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은 돌아가시고 이후에 이제 기념관이 조성이 되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은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자료를 모으고 기념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충분히 좀 검토를 한 이후에 아, 이제 기념관을 지어도 되겠다.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지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2월에 퇴임을 하시는데 11월에 2011년에 이 기념관이 지어져요. 다른 어떤 경우에 비해서도 좀 특이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호불호도 다르고 또 평가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념관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조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매년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북도 의회에서 지역 출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들이 내려오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포항실은 앞으로 덕실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 예산이 덕실관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일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학술, 편찬, 연구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또 조례로 인해서 내년 예산의 변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202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835만 4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억 8천, 2만 1천 원이 소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시설비라고 하면 내년에 부지를 좀 사야 돼요.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뒤에 덕실관 뒤에 맹지가 하나 있는데 그 맹지를 맹지 구입비, 토지 구입비 5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은 시설 경관, 식재,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포항시가 시비로 이 사업을 계속 기념관 운영을 계속 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저는 부적절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면은 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건물을 철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기념관으로서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기념관은 과연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항시에서 돈을 계속 쓰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 돈을 다른 형식으로 쓰도록 포항시 차원에서 저는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온 것 같습니다. 김지일 의원님 조금 더 보태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 출신의 어떤 예술인이랄까 정치인이랄까 그분들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만드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소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 만들고 났을 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느냐 하시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콘텐츠가 부재하고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치곤란일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일제히 좀 정비하고 리모델링, 리자인하는 추세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임 시절 만들어진 유일한 기념관 그러니까 사실 인문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기념관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특히 포항 안에 방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과 관광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들 한 마디씩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의원님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보여주기 식으로 건립된 조형물, 건축물 등은 결국 흙물로 전락하여 방치되며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산 지출을 결정할 때는 타당성, 투자 대비 효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율 교수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전시관, 기념관, 여러 기반시설들 그런 걸 너무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적당하게 비워놓고 또 우리 후세들이 감당해야 될 목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지방의 인구 감소, 또 축소도시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이 받았을 때 이 용도가 물투명하고 활용도도 없는 이 시설들을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골치 아플까, 얼마나 곤란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영어 단어 두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어떤 개념인데 리버시빌리티 프린시퍼라는 게 있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면 침사숙고를 해야 된다, 오랫동안. 그리고 가능하면 후세를 생각해서 길게 판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걸 만들려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각 지자체에 있는 기념관들, 기념시설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문제점들 중에 조급함도 있었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철용규 기자 정리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접시를 깨뜨리자. 오늘 나왔던 조형물, 그리고 기념시설, 사실 논란이 있으면 일단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논의도 가능합니다. 이 단순한 걸 시간을 더 끈다고 답이 나오진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포항 시민분들, 도심을 다니시면서 관광지들이나 조형물들 방치된 것들을 보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더 답답한 것은 뭔가 준비된 활성한 방안이 없다라는 부분이 더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사 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